제우스를 함께 보면서 이제 목표과 대응 전략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상향의 차트가 또 한 번 더 나왔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제우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기업이죠. 미국에서 반도체 첨단 장비 이거를 공급업체가 있거든요. 미국에 예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걔들이랑 같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을 그린 거죠. 특히 미국의 예스사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생명과학 이런 공정 장비 분야에서 진짜 세계의 우위를 가리는 그런 기업으로 꼽히거든요. 특히 또 이제 후공정 패키징에서는 공정 혁신이 정말 이게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후공정이에요. 근데 제우스의 이 반도체 세정 기술, 반도체 세정이 정말 빡세죠. 이게. 이전에 이 세정 때문에 일본의 그 가스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열 처리 장비 기술, 이런 게 미국이랑 같이 해서 판매망을 미국에 또 공급을 한다는 이런 전략적인 파트너사가 된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너무나도 호황이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AI가 쏘아올린 공이고, 이 AI를 굴리기 위해서도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 게 맞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첨단 패키징의 필수인 HBM, 다들 아시잖아요. HBM. 이게 고대역 혹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다른 반도체랑 수평으로 배열하는 이런 패키징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아예 국산화를 얘들이 했어요. 국산화. 지금까지 중국이랑도 지금 비비고 있는데, 중국도 이걸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도 지금 다른 나라에 원래 좀 의존하다가 이걸 국산화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 제우스는 자율 로봇, 자율 이동 로봇, 무인 운반 차량, 여기에 로봇팔도 얘들이 또 같이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분야로 엮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갑자기 사제 끼는 거예요. 장투가 가능하니까, 제가 볼 때 신고가 한 번 더 갱신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잘 가던 놈도 박살날 확률도 분명히 있어요. 진짜. 지금 이렇게 되면 눌림목을 생각해서 좀 좋아야 되거든요. 저는요. 4만원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 손절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4만원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절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목표가는 저는 6만 2천원 가겠습니다. 6만 2천원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거보다 완전 2만원 이상 뚫고 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잘 없어요. 사실상. 진짜. 반도체 업체도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회복기에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년도는 적자만 안 한 게 다행이에요. 특히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22년의 실적을 아예 갈아치워버린다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우스가 미리 지금 부각을 받는 거고. 그게 아마 이번 년도 4분기의 성적이 이 녀석의 좀 앞으로를 잡아야 될까 하는데, 그 전에 아마 급등 나오고 떨어질 거예요. 아무튼 너무 큰 목표가도 여러분들, 이건 리스크입니다. 안 갈, 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목표가를 잡아가지고 옛날에 에코프로 200만원 간도 500만원 간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갑자기 쏙 사라졌어요. 진짜.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 목표가랑 손절과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대응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주식의 평당가 있죠? 이 평당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평당가별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고. 또 막상 목표가랑 손절과 이런 거 설정하더라도 근처에 갔을 때 막상 매도, 매수, 매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아쉽고. 특히 또 제가 영상에서 100% 오픈을 안 한 내용이 분명히 있겠죠. 민감한 정보도 있다 보니까 제가 싹 다 여기서 풀어버리면 또 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못 알려드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필요한 분들께는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평당가별 대응 전략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잠시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상단에 이렇게 제가 해놨죠. 여기다가 저한테 이렇게 제우스라고 적으신 다음에 딱 평당가. 제우스라고 적으신 다음에 평당가 같이 적어서. 평당가가 평균 단가예요 여러분들. 평당가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제우스의 정보 플러스의 평당가. 여러분들의 평당가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가 답장으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하고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제가 알려드린 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리스크 최소화하시면서 수익 많이 낼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량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화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